점막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세포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.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뮤코바 액상 초유,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미강. 병원에서 정가로만 판매되는 제품인 거 아시죠? 할인가로 득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.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내일 배송이 시작됩니다. 받아보시고 효과 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해 드릴게요. 대상 규정 회원님들은 할인가에서 5% 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달분으로 많은 분들도 구입하셨어요. 몸이 아픈 근본 원인을 알면 돌아 돌아가지 않고 헛된 시간 낭비, 돈 낭비, 에너지 낭비 안 하게 됩니다. 건강하기 위한 첫 걸음은 장관리, 장점막 복구라는 거 잊지 마세요. 건강하기 위한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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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